여성분들이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남자들의 행동의 팩트를 체크해드립니다. 핫도그TV의 팩트체크! 오늘의 주제, 남자가 말하는 여자의 통통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여성분들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것 같아요. 분명 남자애가 말로는 마른 거 싫다고 했는데 얘가 좋아하는 여자들이나 이쁘다고 말하는 여자들은 전부 다 마르고 날씬했던 경험. 이런 남자의 모순된 행동의 팩트를 체크해드립니다. 우선 남자가 말하는 마름, 통통, 뚱뚱의 의미와 여자의 마름, 통통, 뚱뚱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남자가 말하는 마름은 진짜 마른 거예요. 거의 막 뼈밖에 안 보이고 현대 치면 부러지겠다는 정도 있죠. 그걸 마름이라고 표현하고요. 통통을 표현하는 기준은 두 가지가 있어요. 글래머러스함이나 볼살이 많은 경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남자가 통통하다고 표현하는 연예인 중 하나가 유희인 거예요. 글래머러스하고 볼살이 통통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전효성, 솔비, 에일리, 소유를 보고도 똑같이 통통하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동안 남자가 쓰는 언어와 여자가 쓰는 언어의 뜻이 조금 달랐다라고 생각하면 오해가 풀릴 것 같아요. 이제부터 내가 봤을 땐 분명 마른 건데 남자가 통통이라고 표현한다면 여자분들은 아 글래머러스하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건 땡클이다.